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2층 클래식 관연 악기를 담당하고 있는 서초사업부입니다. 서초사업부에서는 교육용 악기부터 전문가용 전공악기, 부속, 소모품까지 3개 유명 브랜드의 클래식 관악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브랜드 악기에 음악대학 전공자인 담당 직원들의 상담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내 유일의 클래식 관악기 전문 매장입니다. 지금부터 악기별 테스트 룸에서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이영국 과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서초사업부 현악기 방입니다. 샌드너 개바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등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모스 악기 서초사업부에서 금관악기, 타악기, 하프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현 차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에서 3가지 브랜드를 전시 판매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수입 중인 쉴케, 에드워드, 아담스의 트럼펫 트럼본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매장에 방문해 주시면 악기를 시연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초사업부에서 플루트, 오보의 바순 등 목관악기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령 차장입니다. 저희 코스모스 악기에서는 세계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무라머스 플루트, 마리고 오보의, 해켈, 피너 바순 등을 정식 수입하여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용악기 펄, 주피터, 킹스톤 등 다양하고 폭넓은 브랜드를 지급함으로써 고객 여러분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서초사업부에서 섹서폰을 담당하고 있는 강형준 차장입니다. 저희 코스모스 악기에서는 세계 인류 브랜드 야나기사와 셀마, 주피터, 부페, 킹스톤의 한국 공식 수입원입니다. 서초사업부 매장에 방문해 주시면 다양한 브랜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AES실도 운영하고 있으니 원스탑으로 수리와 악기 구매를 모두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피터는 1930년에 설립된 대만의 대표적인 악기 회사 KHS 그룹에 속한 브랜드로 피콜로부터 튜바 수자폰까지 관악기 전 라인을 자체 공장에서 설계부터 생산, 제작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관악기 브랜드입니다. 코스모스 악기에서는 주피터 관악기 전 라인업을 취급하고 있으며 AES도 충실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피터 관악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에서 클라리넷을 담당하고 있는 강탁연 차장입니다. 저희 코스모스 악기에서는 부패, 클라리넷, 클라리넷 여러가지 모델들을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방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편하실 때 언제든지 들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하모니카의 최고의 브랜드 호너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호너 제품에서 취급하고 있는 하모니카는 모델과 제품들이 너무 다양한데 하모니카를 해보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코스모스 악기로 방문해 주십시오. 하모니카 구입, 수리, 모든 것을 다 원스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사업부 수리실 심규준 대리입니다. 저희 코스모스 악기 관악기 수리실은 모든 관악기 수리가 전문적으로 가능하며 방문 하루 전 전화해 주시면 원활하게 소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코스모스 악기 2층 서초사업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악기 문의는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최상의 서비스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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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